땅의 주인공 탱탱탱탱트 패러 28장 지금 기타 한거 가져가 그럼 어제 이때 그만만 말해라 누가 spring 야유도 자켓에 기타를 내가 춰야된다고 입어놔 와! 마이크를 여기 그 내가 단묘가 한거 저기로 쓴 어! 어떻게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리고 보라색 지금 추가 그러면 축하 그거로 그렇다 그럼 그럼 어떡해 아니야 그만해 내 손줄에 올려서 약간 보라빛으로 보라빛으로 가운데 빨간색 알겠어 잘 봤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락커 한 번 탄생합시다 락커로 변심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 상상상의 내 독존입니다 준비됐어? 아아 준비됐네 가로자 은정 지키러워야 된다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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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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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가수를 해낼겠어 가수예요 가수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지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슬픈 노래로 가보죠 이번엔 세개 가수 가수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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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 아악 기억하지 마, 나무의 흔들끼리서 사라진 것 써보여래, 내 강원에서 마지막 참여해, 우리 없어야래 자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 아쉬울 수 없죠? 그럴 수 없습니다. 이 곡은 저를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. 나 로마요 이 곡은 저를 좋아하며, 이 곡은 저를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. 이 곡은 저를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. 이 곡은 저를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신기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을까 오늘 공연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뤘고요 역시 홍대는 굉장히 핫플레이스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로운 이름을 창조해야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솔로 그룹명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 천상천하 유아정 감상 손손조 천상천하 유아독 천상 ㅋㅋㅋㅋ ㅋㅋㅋ 난 오늘 23년간 내 얼굴을 벗어만 정말 삐뚤어져서 괜찮아 그게 나니까 내 인생처럼 비날은 좋아? 가만있어도 웃는 것 같지? 자, 내가 한 번 더 안 먹었지? 엄마는 제 것 같지? 야, 엄마는 제 것 같지 않습니까? 이제 엄마가 생긴다고 해서 엄마가 생긴다고 해서 또 다른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